영주시는 전력 소비를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하반기부터 100가구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부터는 영주 우체국과 함께 복지 안내문이 담긴 등기 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6월에는 행복기동대 200명을 선발해 고독사 고위험군 시민을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합니다. 홀로사는 중장년 가구에 건강 음료를 배달하며 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야쿠르트 영주점과 함께 진행합니다.